경남 농협은 태풍 바비와 마이삭 등 피해 복구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로 행정기관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있는 농민이나 중소기업,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농협은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 자금은 최대 5억 원, 가계 자금은 1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상환기일 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남 농협은 특별 우대금리 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